안녕하세요 키빈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인기가 뜨거운 스트랩토카르푸스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스트랩토카르푸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명칭은 뉴질랜드 앵초인데요 명칭은 앵초이지만 바이올렛, 베고니와 성질이 비슷한 아이입니다 일부 종은 계절 상관없이 1년 내내 꽃을 피울 수 있고 햇빛이 적어도 잘 크는 아이라 실내 화초로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개 분양받아왔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지젤입니다 진한 보라색에 화려한 프릴 꼬임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터노주 실루엣입니다 연보라색에 수수한 꽃이 피고 화경이 작은 편입니다 크리스탈 아이스입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흰 바탕에 보라색 무늬에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카타추타입니다 진한 분홍색과 연노랑색의 색감 대비가 뚜렷한 화려한 아이입니다 더스트버니입니다 보라색 반전 무늬가 콕콕 박혀있습니다 화경이 작은 소형종이지만 꽃이 풍성하게 많이 피는 아이입니다 뉴시아입니다 완벽하게 개화한 상태가 아니라 미모가 잘 보이지 않네요 아쉬워서 쇼츠에 올렸던 영상 가져와봤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할리켄입니다 보라색의 색감 대비와 그물맥이 두드러지는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사생카입니다 아직 다 피지 않아 다음에 영상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벤더프릴입니다 블로그 이오신 다석홍님의 루비나 파종이로 레니아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얼른 꽃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스카프는 입꽂이 삽목, 시아파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의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변식시켜 키우실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온도와 물주기입니다 스카프는 고온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키우는 게 좋고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지 않아 다른 식물보다 물을 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지 않거나 밤낮 기온차가 클 때 흰 곰팡이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제가 데려온 아이들도 흰 곰팡이병이 벌렸습니다 잎에 곳곳에 흰 곰팡이 핀 거 보이시죠? 이게 장미와 수국에 흔히 생기는 흰 곰팡이병인데요 마침 지인분께 선물 받은 천연 항충제, 항균제가 있어 방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항충제는 할미꽃 뿌리와 고삼을 미생물로 발효한 추출액으로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식물을 윤기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향균제는 백년초를 미생물로 발효한 추출액으로 곰팡이 및 바이러스를 제거, 소독하여 식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흰 곰팡이병에는 향균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뿌리기 전 충분히 흔들어준 뒤 로즈를 열고 옆면 시비해주면 됩니다 곰팡이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 가까이에서 충분히 뿌려주겠습니다 흰 곰팡이병은 포자로 번지기 때문에 이미 병이 난 잎은 잘라주는게 좋지만 저는 향균제 효과가 궁금해서 잎을 자르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흰 곰팡이병이 생기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에는 과산화수소를 100배에 섞 후 7일이나 10일 주기로 분모해주시면 좋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분모 입자도 곱게 잘 나오네요 이미 포자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어 병이 나지 않은 아이들도 방제를 위해 항균제를 충분히 뿌려주겠습니다 천연식물로 제조한거라 걱정없이 뿌려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제 후 며칠 동안은 곰팡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5일 정도 지나자 곰팡이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탈 아이스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는데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사생카 상태에 메롱인거 눈치채셨나요? 아직 관리법이 익숙치 않아서 식물 등 가까이에 두었더니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꼭 살려내서 예쁜 꽃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으로 완벽한 방제는 어렵기 때문에 2차 방지를 진행해주겠습니다 아, 항충제는 알로카시아 아이들에게 뿌려줬습니다 응애가 잘 꼬이는 아이들이라 물샤워로 예방해줬었는데 향충제가 있으니 정말 편하네요 큰 아이들이라 쉽지 않았거든요 선물해주신 홍연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용한 항균제, 항충제는 제가 댓글과 더보기란에 정보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